사도 행정 구장 한편 사올은 예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색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내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올이 길을 떠나 다메색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섰습니다 사올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올아 사올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올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올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올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올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메색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라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올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올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올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올은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배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올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색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올을 죽이려는 응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사올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올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사올의 제자들이 밤에 사올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사올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올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올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올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색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올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올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도 벌였는데 그들은 사올을 죽이려고 응모를 꾸몄습니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올을 가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다니다 루타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루타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욕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루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씌워서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루타는 욕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욕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욕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욕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재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욕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느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두 명의 하인과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엿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몇 바위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뭔가 좀 먹었으면 했는데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동안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내발 가진 짐승들과 땅이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교라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교라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나더니 곧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묻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파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리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교라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엇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기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의리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라 예수에게 성룡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들어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유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10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대적들과 원수들과 고곡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인자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곧 모든 양들, 소들,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을 헤엄쳐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